안녕하세요 성근호TV입니다. 오늘은 혼민정원 특집 2편입니다. 저번에! 저번에 1편에서 옆에 있는 걸 보여준다고 하는데요.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걸 보여드렸습니다. 자 첫 번째는 혼상이라는 것입니다. 설명은 여기 있습니다. 자 그 다음은 저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. 이것은 바로 관천대는 저기 천명 관측기계를 올려놓는 곳이고요. 적도이는 저기 위에 있는 곳입니다. 설명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건 소관인데 설명은 여기 있고요.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. 그리고 제가 책에서 본 적 있는 것인데 이것은 관이입니다. 그리고 이건 만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혼천이입니다. 이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? 궁금해지는데 자 그리고 하나가 남았는데요. 그건 바로 하나 둘 셋 넷 나 위에 있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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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편입니다. 설명이 알겠습니다. 이것으로 왼쪽에 있는 조형분에 다 돌아보았는데요. 분명한 특집 3편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조형분에 살펴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꼭 눌러주세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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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